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 연말 크리스마스 그런 특수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별다로 이와 별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이 있죠.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수를 위한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님 보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많이 하는데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도 상당히 거칠기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회사의 주주 가치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고르게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N분의 1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아도 이사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총수 일가가 일반 주주의 N분의 1을 뺏어가는데도 회사의 이사가 그걸 막을 의무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사라는 것은 소위 밥주를 총수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총수가 계열사를 지배한다. 지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총수하고 이사가 한 편이 돼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하지 않고 그것을 빼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양쪽을 다 컨트롤하는 쌍방대리, 유식한 말로 쌍방대리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일반 주주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주의 가치가 바로 시장 주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배주주와 이사회가 한통속이 돼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시장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일 텐데요. 사실 그런 가격 시장 주가들이 모여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장 주가를 구성하는 소소 주주들이 응당 누려야 할 그런 비례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쳤습니까? 인사회 결정이라든가 그런 판결로 주주,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가치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시장 주가를 대접받지 못하니까 이런 시장 주가가 모여서 형성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당연히 저평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찌질한 시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시장이 낙이 찍혀 있는데 바로 이 시장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님이랑 저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상장사 자기자본 총액,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개념이죠. 지난 1분기 말 1,650조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0.9배 전후로 지금 PBR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한 1.5배 정도 수준이 되면 시가총액이 2,228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자본만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늘어나는 거를 빼도 그랬을 때 1.5배에서 0.9배를 빼는 돈이 743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가만 제대로 형성이 되어도 일반 주주들이 N분질 개념에 의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그래서 시장 주가가 남들처럼만 평가되어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743조 원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43조 원은 어떤 돈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국민연금 전체 기금 규모가 엊그제 700조 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어떤 자산의 증가, 우리나라 주주들, 일반 주주, 지배주의 부의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그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저만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점, 지배주주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회사 전체의 가치에 해당하는 N분지 1의 개념에 입각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한번 치료할 해법을 얘기해 볼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N분지 1의 개념에 입각해서 보호되면 되지 않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N분의 1을 보호를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 규정에 모든 경우의 수에 N분의 1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일일이 법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일일이 다 따라가기 어려울 테니까 아예 포괄적으로 선관임무라는 내용 속에 포함시켜두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좀 개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좀 볼까요? 개별 규정에 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니까 제3자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든지 또는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다 법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포뮬라라고 그러죠?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주주의 N분의 1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마다 개별 사안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 이것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법인 계좌냐 주주 계좌냐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 발생하셨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그거를 어떤 권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 할 것 같고 그 구멍은 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기업 거래라는 건 워낙 복잡하고 다기하고 시시각각으로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규정으로 모든 걸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합병을 할 경우에도 법정 산식이 있습니다마는 주가의 타이밍을 고른다든지 또 매출을 공시를 이런 것을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을 고르고 공시를 지연시킨다. 이거는 일반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쌍방대리 문제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서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블록킹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립 구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일체를 다 지배주주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보호가 흠결이 생긴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트락스 BX 같은 경우에 보면 자진 상패를 목적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식가루만 하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이 훼손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해서 자진 상패한 다음에 또 남아있는 지배주주한테 몽땅 폭탄 배당을 하는 테린 페이퍼 같은 사례도 요즘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 법적으로는 규정 위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소수주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 매수 요새 말씀하신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는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요. 첫 번째는 시가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시가라는 거는 거기에 지분율이나 지배권 가치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 매수라는 거는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만 매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 가치 N분의 1을 전체를 쪼개주지 않는 한에는 항상 손해를 보기 쉽다. 두 번째는 제대로 값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량 매수해 주겠다 이렇게 확증을 주지 않는 한에는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는 남들 다 나가면 나만 남았다가 소위 시스템말로 개털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박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들 나갈 때 나도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헐값 투매해야 된다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다 미국에서는 주주들의 N분의 1을 침해하는 문제 소지가 있는 유형으로 봅니다만 한국에는 N분의 1 보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가대로만 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일반 투자자들 대부분 공개 매수를 할 때 아니면 회사에서 자사주를 사거나 팔 때 시가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일반 주주들이 사고파는 가격인데 일반 주주들이 사고파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회사의 본질의 본연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전되어 있는 거다. 지배주주로 이런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대로만 뭔가 자사주를 사서 상패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과연 온전히 보호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유통시장의 가격만큼만 쳐주겠다 이런 식의 규정, 공식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대세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주,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시장 주가라는 것은 유통시장에서 일반 주주들 간의 손받김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M&A 거래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전체 지배권이 거래를 통해서 지배주한테 흡수될 수도 있고 소위 컨트롤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다루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간의 손받김에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게 확립된 판례입니다만 그런데 그 미국에서 판례를 도출하는 핵심 개념이 M분의 1에서 나옵니다. 주주의 M분의 1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한국은 M분의 1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시가로.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만 하면 오히려 좋은 거다.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싸게 한다는 건 일반 주주의 부가 흡수돼서 잔존 지배주주한테 그게 이전된다는 실질이 있는 건데 그걸 미처 간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우리 교수님 말씀 드려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좀 뜨끈뜨끔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픈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나분들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남의 일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국민연금 자산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시장의 어떤 주가라는 것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짓눌려져 있다. 한쪽으로 이익이 쏠려 있다. 편출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진지하게 오늘 이후부터는 생각 한번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시가중심주의로 크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도 좀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주주의 비례적이 회사의 가치가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을 지배주주 또 일반주주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적절하게 나눠줘야 되는 건지 결국은 이 사회의 선관주의 의무로 선관 의무로 이것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규정이 있을 때나 규정이 없을 때 또 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경우에 이게 최상위 원칙으로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 최상위 원칙으로 확립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최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걸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말과 결국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 의무로 주주를 보호하자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회의 선관 의무 속에 주주의 비례적이기를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담자. 왜냐?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멤버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데요.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참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색깔을 씌운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시각이 좀 삐뚤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왜 규정의 문제일 텐데 이런 법 체계 때문에 그런 판례들도 나오고 할 텐데 이 사회의 선관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대표적인 조문이 여러 상법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382조하고 383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 위임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는 게 선관 의무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382조에서 3회 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 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네, 그런데 저 회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주는 포함 안 된다. 저 회사는 회사라는 법인만 의미하는 거지 주주는 저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저 회사에는 주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판사들이. 판석을 하는 거죠. 꼭 같은 조문 가지고도 미국 회사법 전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같은 경우에. 그런 말 없어도 그냥 회사라고 해도 회사라는 건 개념 본질상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의 비례적이기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 판례는 주주와 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주주는 보호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삼성물산 판례. 판례. 이미 나온 판례니까.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사는 주주를 보호하는 지회에 있지 않으므로 없으므로 저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다. 저게 아까 그 조문으로부터 나오는 원칙들입니다. 개별 주주의 구체적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대엘라웨어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회사라고 하지만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개념에는 주주라는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만 유독 저 회사라는 것을 그냥 법인으로만 한정에서 보고 있다.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정했으면 사실 주식회사의 이익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주를 빼놓고 본다는 건데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저게 어떤 함정이 있는 건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가 명확하게 왜 그렇게 보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법인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보호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먼저 제가 회사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돈을 빼갈 수 있는 경우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회사에 있는 금고. 제가 만약에 지배주주로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 여러분들이 70% 나머지 각자 흩어져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일반 주주의 돈을 빼가는 방법은 제일 쉽고 간명한 건 회사 금고에서 돈 100원을 빼가는 겁니다. 그냥 빼가는 거예요? 네.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30원은 제 돈이지만 70원은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70%. 아주 짭짤하죠. 횡령. 이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것보다 조금 고등수법은 직접 빼가지 않고 거래를 하면서 빼가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서 저하고 계열사 사이에 거래하면서 저 앞으로 이익을 좀 떨구거나 또는 계열사 두 개를 거래시키고 저는 거기에 지분율 높은 쪽에 서 있으면 이익이 저절로 저한테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공정거래로 보면 부당지원이니 일값 몰아주기. 일값 몰아주기. 이런 게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죠. 지금 표가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업무상 배임. 일값 몰아주기. 사익 편치. 부당 지원.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안 보이게 빨대 꽂기. 그렇습니다. 소위 빨대 꽂기라는 표현도 속칭 쓰는데 지분율이 높은 쪽으로 이득이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를 좀 유리하게 하면 고가 양도 저가 매수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시청자분들이 아니 고상환 교수님이 자꾸만 저렇게 회사 근거에서 돈을 빼간다. 아니면 빨대를 꽂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저도 원래는 잘 안 쓰는데 좀 어려우실까 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교수님이 우리나라 가장 큰 로펌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현업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저런 어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에 지배주주와 어떤 계열사 간의 관계에 생겨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셨을 테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소송도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처음에는 횡령. 그다음에 배임. 마지막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의 몫을 지배주주가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빼가는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령하고 배임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 돈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세게 좀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더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돈을 건드리지 않고 주주 여러분의 돈만 바로 직접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보호에는 저쪽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돈을 빼간 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돈은 안 건드리면서 주주의 몫을 이동시켜서 본인들의 이익을 좀 크게 확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자본 거래라고 하는데 합병이 대표적이죠. 합병. 회사 돈 빼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끼리는 서로 합쳐놓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지분율을 거래를 통해서 다 끝나고 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죠. 회사 분할, 유상증자, 시비 발행, 시비 발행할 때 리픽싱 조항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을 배가시키는 거죠. 리픽싱 조항. 지주사 설립이 아주 대표적이죠. 지주사 설립이 요새 붐인데 하기 전과 후를 보시면 지배주의 지분율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일반주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뭐 쪼개지든 합쳐지든 회사의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죠. 그렇게 하니까 회사를 보호한다는 선관의 의무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례에 따르면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데 저런 많은 자본 거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액주주들, 일반주주들의 어떤 지분율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어떤 일반주주들의 주주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에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전에 지배주의 지분율이 1.4%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게 30%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거의 한 98% 가까이 있었는데 28%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업무상 횡령, 배임. 이거는 걸리면 좀 가중처벌되는 그런 아주 리스크가 큰 지배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자본 거래, 자본 거래는 회사의 이익만 회사의 재산에만 손을 안 댄다면 여러 판례상 크게 불법으로 보지 않고 합법으로 이렇게 판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한꺼번에 또 M&A 같은 경우에는 또 경영권 승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전되는 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주들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자본 거래가 주로 특징이 M&A하고 수반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통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좀 덜하고요. 경영권 강화, 승계 이런 거 하기에는 아주 원스톱으로 끝내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 거래로 한다는 원칙 때문에 사실 시가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는 거하고 결합이 돼, 불법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로 하다 보면 일반주주가 점점 약해지고 지배주의 부가 좀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이해상충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싶은 게 왜 이사의 상관없는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쌍방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쌍방대리라는 건 사실은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회사라고 하면 쌍방 지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부를 편취하는 거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핵심적인 요소는 양쪽을 다 지배를 한다, 대리한다 이런 요소입니다. 아까 횡령이건 배임이건 자본거래건 일반주주 여러분의 몫을 대변하고 일반주주 여러분을 위해서 협상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양쪽 몫을 다 지배주주하고 이사들이 한 사람이 다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우리 그런 말 있듯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일반 M&A를 할 때 일반주주하고 지배주주로 갈라져 있는 구도에는 반드시 협상을 시키고 일반주주의 대표가 나서서 거래를 같이 주도하게 만드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반주주의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사항 합병이든 M&A이든 아니면 자사주 거래라든가 모든 회사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하고 나뉘어있는 소유구조여야 되고 거래 성격 자체가 그 둘 사이의 부를 배분할 수 있는 이해 상충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일반주주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이사와 일반주주의 대리인, 대표자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쌍방대리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된다. 아무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LBO 판결의 경우에도 86% 지배주주하고 13% 일반주주하고 나뉘어있는 구도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사회나 주총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다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국은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거고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면 쌍방대리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양메이저하고 하니라스마고 LBO 판례 이거 한번 뒤져서 찾아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것 같고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를 성가능미에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M&A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건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예를 공부를 해보면 말씀대로 M&A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다른 법계보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이슈들이 다 판결로 다루어지고 섬세하게 정비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꼭 그래서만이라기보다 주주의익을 보호한다는 게 주식회사의 개념상 당연하다는 게 아주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된 거예요. 19세기 정도 판례도 벌써 이런... 19세기요? 네. 주주의익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주... 200년 전에 이런 판례가 나왔군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금융이나 이런 재물이나 실질이 융합학문이 또 발달해 있고 경제 실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주주의 비례적이익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주주가 우리 소위 생선살 발리듯이 발린다. 완전히 편치 않은 그런 문제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부분, 돈의 흐름이라든지 융합적인 경제적 실질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법인과 주주를 그렇게 구별하고 대립 구도로 볼 게 아니라 둘 다 살리는 게 전체 주식나 기업이 사는 방향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조속히 좀 정착시키자라는 어떤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년 전에 판례에 등장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 이런 개념이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 배척당하는 이런 문제들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될지 국민연금 가입자 2300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가입자들부터 좀 뭔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법을 딱 고치자.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보여드렸던. 질문 드린다면. 네. 성관인무 조문 내에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및 주주를 이라는 네 글자를 넣으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네. 중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이거 네 글자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금요일 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가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